자 골목으로 여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쪽 중간으로 골목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 들어가면 이렇게 뒷골목으로 딱 나오는 데가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뒷골목이 이래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카오산에서 노시려면 카오산에다가 숙소를 잡는게 훨씬 좋아 진짜로 왜냐면 어디갔다 어디갔다 하는 순간 카오산에서 어디 움직이기 좀 멀기 때문에 텐션이 떨어져 카오산에서 노는 법 딱 그걸 전수하기 위해서 카오산에 오 씨 찍었어 네? 안찍었는데 안찍었어요 누구지? 자다리가 이거 뭐지? 아 찍었죠? 안찍었는데? 한국여자였네? 안찍었는데? 역시 한국에서 대단해 한국에서 비제이 야방하고 디제이 댕기시는 분들 진짜 대단한거야 이 외국 마인드랑 한국 마인드랑 완전 틀려 아니 안찍었는데 유럽피안 누나들은 말을 걸어도 이렇게 해주는데 메인 거리로 이제 가봅시다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시작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시작 헬로 어딨어? 어딨어? 와우 먹는거 보소 아니요 아니요 어딨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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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한국 나도 한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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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로리 땡큐 안녕 안녕 뭐 사랑 고맙다 배부로 뭐 아니 뭐 먹을거 를 뭐 할 필요가 없어 하늘씨도 얻어먹고 내리지 한입만 혼자 너는 연결! 히히히 히히 히히히 히히힛 띄히힛 상처 중 spared 나 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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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